안녕하세요. 신디인엘레의 신디에요. 저는 아직 자가격리 중이구요. 다음주부터는 쇼핑 브이로그를 많이 찍을텐데 우선 이 영상은 한달전에 찍은거에요. 제이크루를 먼저 둘러볼텐데요. 이 등나무 소재의 클러치는 여기저기 여름에 잘 어울릴 것 같구요. 슬립온들도 정말 귀엽죠? 이 스트라이패턴 탑은 와이트진이나 짧은 팬츠에 여기저기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탑이 짧으니까 밑에는 하이라이스진을 매치하면 개척겠죠? 이 긴 앱 체크 무늬의 슬립 리스 탑은 형광 노란색인데요.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겠죠? 아일렛 슬립 리스 탑이랑 밑에 약간 빈티지 스타일의 카키 팬츠를 매치해봤는데요. 여름에 이렇게 입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. 이 체인이 달린 라탄백은 여름에 어디나 매치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. 여기에도 어울리죠? 저는 특히 가죽 스트랩으로 이렇게 닿는 부분이 이쁜 것 같아요. 말씀드렸듯이 이 비디오는 한국 오기 전에 한 달 전쯤에 찍었는데요. 이 드레스는 패턴은 다르지만 같은 스타일이구요. 여성스러운 꽃무늬 패턴이 돋보이죠? 여름에 이런 드레스나 딱 입고 나가주면 신경 쓴 것처럼 보이겠죠? 이 여름용 비치 튜닉은 수연복 위에 살짝 걸쳐주면 굉장히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데요. 위에 밧줄 스타일의 그 끈 부분이 너무 이쁘죠? 색상도 와이트, 핑크, 베이지, 블랙 이렇게 다양하네요. 이 리넨 소재의 탑이랑 스커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여기서 굉장히 편하고 약간 드레스업한 느낌도 있지만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어요. 스커트 컬러도 연하늘, 그 다음에 네이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겠네요. 이 티어드 스커트가 특징인 드레스는 블랙, 화이트 두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요. 목 부분에 잡힌 주름이랑 소매 부분에 러플이 굉장히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스타일이죠. 이 스모크트 러플 드레스는 컬러 조합이 정말 이쁜데요. 특히 소매 끝 부분이랑 치마 끝 부분에 있는 파란색 스트라이프가 정말 이쁘죠? 여성스러우면서도 캐주얼한 스타일이네요. 이번에는 올 세인트를 가봤는데요. 올 세인트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고 이런 레더 자켓이 정말 이쁜 게 많이 나오죠? 여기 레더 자켓은 정말 부드럽고 가벼워요. 이 카키색의 팩스톤 트라우저는 굉장히 여기저기 티셔츠에 캐주얼하게 매치하기 좋고요. 이 티셔츠는 공홈에서 찾지는 못했는데 정말 예뻤어요. 블랙 진이랑 레더 자켓에 입으면 정말 어울리겠죠? 이 바지는 여름 세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얇고 가벼워요. 이번에는 블랙 진이랑 레더 자켓을 함께 매치해봤는데요. 이 그레이색 레더 자켓은 굉장히 가볍고 너무 디테일이 마음에 들어요. 이런 지퍼라든지 벨트 디테일. 굉장히 시크하죠? 이런 뉴트럴한 그레이 톤 컬러랑 블랙 진 너무 어울리죠? 이 스키니 스타일 블랙 진은 어느 바이커 재킷이랑 매치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. 이 블랙 컬러 바이커 재킷은 소매 부분에 약간 라인이 더 들어간 스타일인데요. 좀 더 남성적인 스타일이죠. 근데 굉장히 시크하고요. 저는 이 스타일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이런 블랙 컬러는 스태디 스타일러겠죠? 여기저기 매치하기 편하고 가을, 겨울에 뭐 하나 딱 걸쳐주면 약간 멋스럽고요. 이 핑크색 바이커 재킷은 살짝 여성스러운 스타일인데요. 벨트 디테일도 없고 좀 더 심플한 스타일로 약간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것 같아요. 이 약간 광택이 있는 소재의 와이트 바머 재킷은 뭐 여기저기 스커트나 청바지나 아무데나 어울릴 것 같고요. 와이트 컬러뿐 아니라 카키색 같은 것도 있으면 예쁠 것 같아요. 이 스타일 탱크타 한창 유행이죠? 저는 이 어깨에 패드 부분 너무 마음에 들고요. 살짝 약간 포멀한 느낌도 있어서 여기저기 매치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. 이 드레스는 공홈에서 찾지는 못했는데요. 세일 중이었어요. 올 세인트 하면 블랙 진의 가죽 재킷인데 이런 여성스러운 스타일도 있어서 좀 놀랐어요. 이 와이트 드레스에 딱 어울리는 바머 재킷을 찾았는데요. 데님 소재고요. 이것도 공홈에서는 없었지만 세일 중이었어요. 겨울에 캐주얼하게 여기저기 걸치기 딱 좋겠죠? 아까 어깨 뽕 들어간 탑이랑 같은 스타일인데 드레스로 나왔거든요. 이것도 공홈에서는 찾을 수 없었는데 약간 짧아서 아쉬웠어요. 좀 더 무릎길이었다면 이 드레스 딱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드레스는 스커트 앞뒤 부분이 비대칭, 어시메트릭한 그런 스타일인데요. 여름에 살짝 답답해 보이는 컬러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나름 약간 신선한 컬러네요. 그럼 마지막으로 버네나 리퍼블릭 가볼까요? 이번 메인 스타일이 옴브레 스타일의 탑이랑 드레스 같거든요. 나름 색깔이 예쁘죠? 전체적으로 아코디언 주름이 들어간 이 드레스는 옴브레 스타일로 그라이데이션 컬러가 특징이죠. 굉장히 여성스럽고 여름에 가볍게 입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같은 스타일로 스커트랑 탑이 따로 있었는데 이렇게 스커트만 입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. 탑을 바꿔서 입을 수 있으니까요. 이 페이퍼백 스커트는 굉장히 편했는데요. 여름에 아무 슬리블리스 탑이랑 매치해도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. 세트로 나온 탑이 이렇게 있었는데요. 아래위가 같은 컬러라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흰색이나 베이지 탑이랑 매치하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. 저는 이 스웨터 탱크 탑이랑 매치해봤는데요. 서로 다른 소재와 텍스처가 은근히 잘 어울리죠? 이 나양 프린트의 조거 팬츠는 캐주얼하게 집에서 라운지에 열어 입게도 괜찮겠죠? 이 아이비어리 컬러 후디랑 조거 팬츠 너무 예쁘죠? 세트로 나온 건데 나름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데님 드레스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실루엣인데요. 가운데 벨트도 있어서 좀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드레스는 텐셀 소재라 여름에 입기에 굉장히 가볍고 시원한 스타일이에요. 스커트 옆쪽에 슬릿이 있어서 굉장히 활동하기 편하죠? 그래서 제가 오늘 구매한 거는 올센트에서 이 탑이랑 팬츠고요. 여름에 데일리로 딱이죠? 그리고 바나나 리퍼블릭에서 이 스커트랑 스웨터 탑도 샀어요.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국에 있는 동안 샤넬이나 엘메스 등등 쇼핑 브이로그를 찍을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. 이런 패션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.